SNS 단체대화방에 학교 친구나 후배를 초대해놓고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이버 학교폭력이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신종 청소년 범죄 유형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하는 경보를 발령했고, 교육부는 이를 17개 시도교육청에 안내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개인정보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인증 번호를 요구한 뒤, 피해 학생 명의로 된 계정을 해킹하거나 불법 사이트에 무단 가입하는 시기입니다. 당국은 인증 번호를 타인의 의사에 반해 획득하고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친구나 선배가 인증 번호를 요구할 경우 학교폭력상담센터 117로 즉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